다음 게임은 2016년 BTS JAPAN OFFICIAL FUN MEETING VOLUM 3 KIMINI TODOKU 에서 도전한 일본어 빠른 말 놀이입니다. 빠른 말 놀이 빠른 말 놀이 일본어 시간도 많이 늘었는데 당연히 내가 생각할 수 있죠. 한국말 잘 못하는데. 자 과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어떤 게임이었죠? 뭐야 뭐야. 잘한다 태형이. 뭐야 형이. 왜 이렇게 빨라. 저런거 했었죠. 다들 이해하셨죠?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스에 있는 그 뽑아서 빨리 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아줌마 쇼가. 후프까라 하지마루 일본어 빠른 말 놀이. 빠르게 말합니다.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. 자 다들 자기꺼 확인해 주시고요.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네요. 저는 마주치 수주추추. 와 어려운데? 자 슈주추추 되니까 여러분들. 수주추추. 수주추추. 자 청국이. 코나리로 카쿠와 요쿠 카쿠 카쿠다. 야 남준이. 남준이 진짜 어려운데? 제꺼 역대급입니다. 카게쿠 한노어모. 카게쿠 한노어모. 카게쿠 한노어모. 카게쿠 한노어모. 카게쿠 한노어모. 카게쿠 한노어모. 나는 그야만 쉬운 거네. 자 지미씨. 도쿄. 도쿄. 토쿄. 키오카쿠쿠. 그걸 세 번 얘기하면 돼. 오케이 애도 진영. 저는 뭐. 미기미미니 미니니 zdrow. 세 번. 그걸 세 번 얘기하네. 아 세 번 하면 됩니다. 그러겠는데? 자 시가요. 나는 신징샹송 카쿠 신숭샹 beer. 아 이거. 창인은 뭐예요? 서성생생생생이들 이런거였는데. 그의不起이 자 자신의 사람inhas 이름을 치고 시작하시죠 어 어쨌든 간을 합니다 보냈지 예 보니 취와 진대 쓰는 2긴 시줄 작 미김 이미니 perkcji 5 Commissioner 포 mondia 뭐 그럴 수ez być 아마 복지를 살아나 Brahada 바로 바로바로 극이 깁니다 차 미grand 이민이 미니 미니 bb 미님 미니 개미 미니 이게 존재인다 아 아 아 아 들어 General 왜 합는다 보여요 제 2 시작 hypn 에요 제발 Mercy 결의 얼마나 Facebook 얘기 합니다 바로 아래요 바로 했습니다 1옆 텐데요 예 things 신신상송카수 신신상송소 신신상송소 상송소라고 했죠? 상송소 신신상송카수 신신상송소 빨리 하세요 빨리 신신상송카수 신신상송소 신신상송소의 자 자 저 도전하겠습니다 감사! 한 번만 하면 돼 칼개쿠앗농 칼개쿠앗농 맞아요 뭐야 hol счасть여 백코 마우스 수수수 최ili 마우스 수수ые 마지막 liz 재도전 태형이 있나? 태형이 빠르게 저 이거 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태형이 원하는 거 다해준다 자 다음 사람 바로 갑니다 마지막 멤버 지민입니다 지민 준비 시작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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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자 attire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돼요 도쿄 토크 마지막 도전 우리의 마지막 도전, 피시해! 렛츠 고! 교수고고! 다 알겠습니다. 귀여운데? 자, 결국 우리 정국 RMC만 성공을 하셨네요. 근데 이게 3번 반복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진짜 어렵네요. 헷갈려서 너무 힘들어요. 그럼 다음 게임을 해볼까요? 둘 셋! 렛츠 고! 분명하지 못하게 해주면 그런데 그치인 Terror스키이